양수경 양수경 사랑은 창밖의 빛물 같아요 이 밤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이 밤 왠지 그대가 그대 떠나버린걸 난 지금 후회 안해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의 빛물 같아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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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당한다네요 이 두 분 이 노래를 알기엔 어리죠 그런데 이 노래를 엄마가 되게 좋아해서 그렇죠 네 엄마가 좋아할 수 있죠 자 다시 이제 세 분입니다 자 갈게요 멈춰 별거 고마워 바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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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꽃 한 송일 받고 너에게 고백을 받고 내 맘은 샤랄랄라라 달 마늘의 별도 노래해 너는 내 어디가 좋아 난 너의 모든 게 좋아 넌 내 맘은 샤랄랄라라 샤랄랄라는 코러스 아니에요? 네 내 맘도가 틀렸습니다 자 계속 류욱 루나 결승 진출 성공합니다 성공한 만큼 상품이 쌓여가는 열려라 노래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코너만 잘하면 우승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승보다 나을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품이 정말 푸짐해요 한두 개 샀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성공한 만큼 쌓여가니까 그렇죠 엄청납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힘들어 자 원액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액기 씨까지 갈아주는 원액기 헨트 주스 잘 보세요 미용실 원장님 옆사람 확실해요? 확실해요 믿어요? 네 믿습니다 하나 둘 셋 미스코리아 정답 미스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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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바나리니야 미스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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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좋아하네요 아니 이슬양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자 갈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로봇청소기예요 윤도현 씨 원해요? 원하지 로봇청소기 원해요? 윤도현 씨가 웬일이야 로봇청소기를 다 원하고 아우 웬일이야 저 연습실 하라고 아우 웬일이야 자 네 자